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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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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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거같아 써보는거같아 보지? 응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지 15도에서 내려야 딱 좋더라 진짜로 그럼 5도 내릴때만 기다려야 돼 손으로 가면 다 가봐 몇 똥가 아 왜이래 내 손 다 안 끈다고 이번에 만든거야 뭐야? 아이고 아이고 커피 더 줘? 없어 커피 더 가라 커피 없어? 커피 있잖아 응 일단 먹고 빵 먹어야 너 배고프니까 별거 너무 없다 아니 여기 내리면 돼 한번 물 한번 없어? 아니 그럼 나와 아 일단 먹자 진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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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먹어 잘 먹겠습니다 커피 그것도 약하다 약해 보인다 응 떨어졌어 안 떨어졌나 응 맛 한번 봐봐 커피 약하게 먹으면 딱 좋겠다 미영이 스타일이고 조금 더 강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좀 더 진해 응 그치? 색깔이 벌써 그건 이건 미영이 스타일이야 미영이는 최대한 약하게 난 좀 진하게 응 근데 형국 거는 네 맛도 내 맛도 안 나지 더 갈아야 되지 않겠어 난 매실차잖아 하하하하하 매실에이도 먹고 있는 거 얼른 먹어 이게 응 나 봤을 때는 커피 약을 조금만 해서 딱 그 약만 하고 또 또 하고 1인 분하고 1인 분하고 그렇게 해야돼 거기 텔레비전에서도 그러잖아 아이고 이거 뭐해 근데 우리는 막 때려 부어놓고 물 막기 부위가 무거워서 쳐져버렸어 가위로 잘라 보자 씨 한 벚꽃만 맛있다 간고 편하게 이거 먹으면 그거 사면 그건 따로 파니까 따로도 칠 수 있어 지은이 캔미닌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탁 음 야 시원해서도 느끼ми 연하든가 어쨌든 예 마이 안에 뭐가 들어왔네 음 고구멍으로 뭐 벌레든 줄 알았잖아 으 으 생각보다 졸린네 왜 됐잖아 지금 으 으 우리가 너무 외진대로 으 으 이거 양파있어? 맛있겠다 맛있다 우리 예전에 새우내에서 한번 먹었던 거 있잖아 그..그..그 막 먹어봐 양파 부려들 같은데 단독아 잠시 뒤에 먹기좋아 소리도 잠시 후 아기 아이고 딱 하나가 남아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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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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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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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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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